안녕하세요 전날깡뇌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싱거스 환영합니다 이른바 보면은요 바로 최애칭 합체 경소 토닝너칸 두대합체 윙카이온 캠프 오렌지 투가 되어있습니다 와 카이온 카이온 렛 안드로메이션 오렌지 이 둘이 합쳐서 윙카이온 캠프 오렌지 투가 되어볼게요 지금부터 변신 런맨 고 메카니멀 고 고 짠 이렇게 멋있게 변신했는데요 지금부터 합체 해볼게요 합체 자 우선 여기는 파이온을 파원에 진베이에서야 옆으로 지나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안드로메이션을 가져와서 이건 좀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음 뒤집어서요 세 번째로는요 안드로메이션은 윙카니메이션이 손바닥이 팔려오는 헤드라이트로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윙카니메이션의 꼬리가 여기 있는 안드로메이션을 구멍을 좋아하고 해주세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톤이에요 손바닥이 여기는 윙카니메이션의 헤드라이트로 윙카니메이션을 이렇게 뒤탱을 해주어야 합니다 꼬리는 정한 상태에서요 딱 벌려요 강하게 오렌지 입니다 وا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렌지 2 날아라 오이 우와 엄청 잘난다 자 이제 휘싸기를 써볼게요 휘싸기 플랫 레이처 자 이렇게 멋있는 리니카이저 챔프 오렌지 프로 만나봤어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저런 너무 재밌었는데요 자 다음화트는 누구 여러분 다음화트에서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더 높이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희든 카드로 빠 빠 빠 빠 빠 촛불은 하늘향을 너의 멋진 날개를 펼쳐봐 미래를 위해 새칸이 널 고고고고 고고고고- politically 새칸이 널